우선 시아엑스 글자 중에서 세 번째 글자인 X를 따서 X맨을 먼저 정해보겠습니다. X맨이 누구일지는 게임이 끝난 뒤에 공개를 할 건데요. X맨 아세요 X맨? X맨 저는 알죠. 저는 몰라요. 뭐예요? 아 현석이 몰라? 네 저는 몰라요. 아예 못 봤어? 아예 본 적이 없어요. 아 진짜? X맨이 언제 했던 거죠? 설명 좀 해주세요. 좀 옛날에 했었지. X맨은 언제 했냐면 나 초등학교 따지 않았나? 형 전 한 살 차이잖아요. 자 멤버들 뽑기 통해서 종이를 하나씩 뽑고 난 후 종이를 확인해 주시고요. 종이를 확인할 때부터 표정 연기가 아주아주 중요하겠죠? 아 네. 옆살망이 안 보이게 조심해야 돼요. 네 안 보여야 돼요 절대. 차례대로 멤버들 용희부터 한 명씩 뽑아 볼게요. 보이면 안 돼요. 요 이거. 자 대쪽으로. 자 네. 저 되게 궁금한 거 있어요. MC님은 아무것도 없어요? 직업이 없어요? 확실히 좀 알려주세요. 네. 네. 저는. 저는 시민입니다. 확실하죠? 네. 저는 시민이에요. 저. 저 와피 학교는 잘 압니다. 자. 다음 현석이. 자기. 종이는 밑으로 내려놔주시면 돼요. 의자 밑으로. 아 그렇게 의자 옆에 놔도 돼요. 자. 현석이. 봤어? 네. 현석이 표정. 진영이. 어디 갈까요? 엑스맨이 아니네요. 네. 다음 승훈이. 저는 남은 거예요. 네. 네. 멤버들 다 확인 잘했죠? 네. 자 이제. 정면을 보고 다 눈을 감아주세요. 자 제가 감사합니다. 눈 감아주세요. 그리고 엑스맨 멤버만 눈으로 한번 떠보겠습니다. 엑스맨 멤버. 눈 떠주세요. 눈. 네. 엑스맨 멤버. 좀. 네. 엑스맨이 2분이었군요. 맞죠? 눈 떠주세요. 눈. 네. 엑스맨 멤버는 2분입니다. 네. 눈을 다시 감아주시고. 이제 멤버들 모두 눈을 떠주세요. 엑스맨이 뭐야. 네. 제가 병곤이 형을 4년을 보았는데. 이거 약간 병곤이 형의 엑스맨인 것 같아요. 연기 못해. 연기 못해. 누군지 아실 것 같으셔도. 되게 비밀를 해주셔야죠. 알죠? 엑스맨이. 엑스맨이 형이죠. 엑스맨 멤버는 이 미드앤플레이를 진행하는 동안.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을 텐데요. 다른 멤버들이 눈치채지 않도록. 미션을 성공할 경우. 저희가 선물을 드릴 겁니다. 알겠죠? 알겠죠? 잘 들었죠?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. 성공해야 돼요. 근데 이거 살짝 용이 형 같기도 해. 일단 엑스맨 멤버가 미션을 다하지 못했거나. 모든 게임이 끝났을 경우 엑스맨이 눈치를 챈 멤버가 있다면. 미션 실패이므로 어마어마한 벌치기. 벌치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당황했으면 당황했어요. 아주 지금. 너무 귀여워요. 엑스맨은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. 넵. 잘하자 변고랑. 네. 네. 네.